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스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메리트가 있는 엑시 인피니티 가지고 왔습니다. 동남아의 게임이자 국민 게임이자 P2E 섹터의 대장 종목이라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현재 시가총액 확인해 보시면 하나로 3조 6천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시장 공급 유통 물량 23%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같은 종목 섹터로 우리나라의 위믹스와 비교해 보시면 위믹스는 현재 시장 공급 유통 물량 12%로 확인되면서 비교적 많은 물량 유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이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1조 5천억 원 매출 낸 것을 확인했을 때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엑시 인피니티가 지지부진하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SLP 토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엑시라는 게임에는 엑시 인피니티 코인과 SLP 토큰 두 분류로 나뉘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 코인은 거버넌스 토큰이고 SLP는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토큰이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코인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유틸리티 토큰은 게임 내 화폐 개념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도 나라에서 화폐의 가치가 낮다 보니까 환율이 또 존재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게임을 통한 수입이 월급과 맞먹다 보니까 엄청난 수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워낙 핫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내 현금화하려는 유저스가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가 게임의 화폐에 같이 하락하는 것인데 엑시는 SLP 토큰 채굴량에 비해서 소모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엑시 또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2월달 저번 달인 2월달에 이번 상반기 안에 업데이트와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단 채굴량을 줄여서 단기적으로 엑시 가격 방어를 이루어냈었고 이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게임 내의 토큰을 캐릭터의 장비나 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 소모되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소각을 일으키면서 게임 내의 통화의 가치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안드로이드와 같은 버전을 출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에서도 신규 유입 유저수가 늘어난 것을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매출 상승과 코인의 가치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같이 함께 봐 보시면 현재 단기적인 가바닥인 5만 7천원 선을 유지해 주고 있는 4번에 걸쳐서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 같은 매물대를 가격적 시점은 큰 매물대를 소화해 내고 있는 8만 9천원 선 뚫는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저점의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스윙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만큼 코인의 개수 그리고 코인의 개수를 매집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는 걸 초점을 두시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길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엑시 인피니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위믹스와 비슷한 코인이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 한 해 이제 되돌아 봤을 때 NFT 붐을 일으켰던 코인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매출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생태계를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트마루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특징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셨던 코인입니다. 지금은 좋아할 수가 없는 코인이기도 하죠. 바로 도지코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팔지 않겠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팔지 않고 오히려 보유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뭐 뉴스 보셨겠지만 푸틴 대통령과 한판 붙자고 1대1로 우크라인을 걸고 한판 붙자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항상 도지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도지코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많이 물려계셔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기간 투자자들의 유입이 들어오는 시기에 일론 머스크 그런 발언을 한다. 결국엔 기간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그런 발언성의 상승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도지코인 그럼 지금 물려계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내려갔다가 박스권 횡보상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는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새롭게 매수를 해볼까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매수하는 게 리플과 도지코인일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일 것이고요. 가장 친숙한 코인들부터 먼저 매수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지금 한번 매수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지금 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 장세 일론 머스크의 예전에 어그루성 발언으로 인한 엄청난 상승 이제 테슬라의 도지코인 결재를 허용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지금 쭉 내려갔어요. 여기 내려갈 때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 여기 헤드앤숄더 보이시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에서 어깨 뚫리고 그 다음부터 하락 패턴 너무나 당연한 패턴이 나와줬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이제는 제가 선을 하나 찍어놨는데 자 하락 추세선입니다. 자 아쉽게도 수평선 지지 라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선이에요. 자 보면은 쭉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대각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계속 밑에서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고 횡부장세도 아니고 지속적 하락 추세를 연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한번 나는 도지코인을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가 언제나 끝나야 되는데 지금 끝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지금 쭉 내려가면서 예전에 한번 하락의 폭을 볼게요. 변동성의 폭이 점점점점 작아지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면은 예전에는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찍어서 보면 쭉 쭉 폭을 보면 점점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하락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위와 아래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의 끝에서 하락 삼각수령이죠. 이 세기형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 라인을 결국엔 뚫을 것이냐 뚫지 못할 것이냐 지금 현재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예전부터 지금 도지코인의 그건데 이 아래의 매물대 라인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매물대 라인이 대부분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아래의 매물대 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물렸던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물렸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언제 매수세가 만들어지면서 물량대가 만들어지느냐 매물대가 이 라인에서 몰리냐가 상당히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도지코인 아무런 이슈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만 나오고 있는 하락 패턴의 코인입니다. 자 왜 이 도지코인은 오늘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나왔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투자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많이 내려갔으니 흔히들 줍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에서 줍줍해서 무엇인가 사볼까 그런데 예전에 도지코인이 100% 200%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래에서 그거를 사놓으면 100% 200%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어그로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도지코인 좋아요 한마디만 하면 또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또 도지코인을 엄청나게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물론 여유를 가지고 아래에서 저점을 잡아서 조금씩 매집하는 건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지코인을 누가 매수를 하냐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물타기하는 이전에 이미 물려계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도지코인을 오늘 특징코인으로 가지고 왔고 방금 전에 제가 찍어드린 하락 쇠기형 패턴 있잖아요. 아래로 저점 라인 그려보고 오른쪽으로 고점 라인 그려봅니다. 저점과 저점을 그대로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만 연결하면 돼요. 점점 좁아지다가 계곡인 캔들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하락의 추세에서 이제 횡부의 추세로 횡부의 추세에서 저항 라인 돌파하고 다시 상승의 추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좀 배우시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도지코인을 가지고 왔고 이런 식의 좀 차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차트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에는 기간 투자자들이 올리는 거고 고래 투자자들이 올리는 거고 차트는 결국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차트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트는 개인 투자자들과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어느 부근에서 매수가 많이 나왔는지 어느 부근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지 또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100% 차트만 맹신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이제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차트에 대한 저항대 그리고 지지대 라인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도지코인 작년 한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냈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마디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그려왔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바이누나 베이비 도지 같은 개 관련 코인들 이제 많이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더라도 또 도지코인이 AMC 영화관 등에서 결제가 도입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많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어그로성 발언들에 좀 외면을 하는 상황이 됐기도 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차트상으로도 아직까지는 큰 분출을 해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도지코인 기관들의 유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말 대형 호재가 나와야지만 기존의 그 가격 고점 라인을 다시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하락 쇠기형으로서 지금 며칠간은 좀 더 횡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성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급하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스님.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추천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현재 시장이 원천적인 악재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아직까지는 저는 보수적인 접근을 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점 시점인 만큼 추천드리는 포지션은 짧은 단타 포지션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메리트가 있는 전망에 좋은 종목의 스윙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현재 횡보장 속에서 기다리시게 너무 힘드시고 힘드시고 이제 기다리시게 힘드시고 심심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러한 장 속에서도 재미를 비교적 안전하게 재미를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단타 종목 오미세고입니다. 오미세고는 일단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트랜잭션, 수수료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하는 코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현재 시가총액은 7천억 원대 코인마켓의 기준 7천억 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함께 같이 보시면 3월 10일 날 평상시와는 다르게 눈에 띄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상승, 이격을 벌렸었습니다. 이날 3월 10일을 차트를 자세하게 보시면 3월 10일 날 같이 보시면 3월 10일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적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세력 혹은 고래가 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상승시키기 위해 들어간 자금을 다 수익 실현했냐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20% 내외 정도가 아직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세력이 나머지 물량의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점진적인 하락을 통해서 점진적인 하락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해내가거나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3월 10일과 같은 큰 이격을 벌리면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손절가 라인을 잡으시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손절가 라인은 제가 그어놓은 4,800원대 부근으로 잡아주시고 현재 4,800원 보시면 두 번 정도 테스트 거치고 나서 현재 지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00원 선이 뚫게 된다라고 하면 단계적 2편선, 5일선이 뚫리면서 점진전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아 두시고 목표가는 안정적으로 5,600원 선에서 6,100원 선상이라고 6,100원 선상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 최대 조치와 최대치를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적으로 최대의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시고 익절은 단 0.1%라도 난다면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요하는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의 최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서 손절가 라인을 올리셔서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미세고 차트를 봤을 때 일단은 3월 10일에 좀 큰 상승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 슈가 없었다면 고래들이 상승을 시킨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20%가량이 수익 실현을 못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이 차트를 보면서 궁금한 게 세력이 아직 나간 건지 아니면 아직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차트상으로 아직까지 세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세력들이, 세력들 주식과 마찬가지로 코인도 거래량은 숨길 수 없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3월 10일 날 거래량을 보시면 평상시와는 엄청나게 다른 상승세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시간상으로 보셨을 때 3월 10일 날 기준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격을 벌렸던 만큼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력이 무조건적으로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물량에 비해 거래 물량이 저조한 상황인 것만 보시더라도 거래 물량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 물량은 숨길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도 큰 거래 물량 동반된 하락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계산했을 때 20% 내로 아직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것만 보시고 나서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인 하락을 통해서 거래 물량이 동반지되지 않고 저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손절가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이게 정말 찐 하락인지 아니면 물량을 좀 털어내면서 어떤 공포, 겁주기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일단 만약에 하락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동반됐다라는 경우는 좀 찐 하락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동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10일과 같은 날 오미세고와 같이 비트코인과 동반되지 않고 이제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는 이제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비트필스님 첫 방송이신데 아까 이제 이런 장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타를 좀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유망한 전망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장기 또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라고 하셨는데 이 3가지 스타일 중에서 비트필스님께서 가장 자신 있는 매매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현재 시장 같은 경우 가장 자신 있는 거는 단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다들 위험하시다 단타는 위험하다라고 접근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으시고 하시더라도 물리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 단타가 이제 기본적인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단순하게 접근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데 비트코인과 같이 동반되지 않고 큰 이격을 벌리는 종목에 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일단 선별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래대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방금 이제 이슈가 있지 않고 큰 이격을 벌렸을 때 세력이 올렸다라는 이제 확률이 다분한데 거기서도 우리가 세력의 높은 이격을 벌리는 상승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용하고 우리도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전적인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래대금이 적어도 천억 원대 이상은 돼야지 우리들이 단타를 해서 대응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장 속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매매 스타일은 단타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단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꿀팁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또 들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의 공략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코인은 이슈가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루 상승 하루 하락 그리고 이제는 또 바뀌어서 오전 상승 저녁 하락 그 저녁 상승 오전 하락 이러면서 정말 변동성이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이 치열함 속에서 그렇다면 이전에 상승을 했었고 하락이 나온 다음에 하락이 나왔는데 지즈라인을 딛고 있는 코인이라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먼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먼저 가지고 나온 코인이고요. 바로 오브스라는 코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지금 지켜보면 모든 지금 코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동안 엄청난 상승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하락이 나와줬고요. 엄청난 하락 이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또 횡보장세로 만들어주면서 이 안에서 변동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브스를 지금 보면요. 예전에 지즈라인을 한번 찍어볼게요. 지즈라인은 여기서 찍었죠. 밑꼬리 라인으로 찍어도 되고 몸통으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지즈라인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그 위에 저항떼 라인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만 보시면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하실 때 어디서 멈췄었냐. 여기서 멈췄었네. 어디서 지즈를 받았냐. 그 라인 지즈라인이 뚫리면 그 지즈라인은 저항라인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자 여기에서 이제는 매수가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매수가 나오지 않고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 이젠 이 라인은 매수가 끝이 났고 매도세가 나오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즈라인 받고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에 장세에서 매수가 나왔어야 됐는데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뚫린 구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다라고 인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저항떼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똑같은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멈췄어야 됐는데 멈추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뚫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저항떼 라인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더욱더 상상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밑으로 뚫려서 새로운 지지라인을 형성시키고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이 뚫리면 저항떼가 된다. 지지라인이 뚫리면 저항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 라인도 이제 저항떼로 바뀌고 한번 멈춥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매수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돌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이 선과 이 선, 윗선 이 라인에서 또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레벨을 형성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돌파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전에 찍어놨던 구간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뚫렸네요. 그렇다면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또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라인 박스권 라인을 보시면 좋고요. 이 라인을 뚫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면 좋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은데 자 지금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양음량의 패턴이 나옵니다. 양음량의 패턴이 나오면서 이전의 저항떼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는 반대로 그 라인이 저항떼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새롭게 형성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건 뭐냐면 아 이제는 이 선은 매수세 라인이 더 우세한 선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인식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면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지지와 저항을 계속 이야기 드리면서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돌파했을 때 코인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걸 보면 너무나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럼 다음 저항떼는 100원 라인이네요. 100원까지는 이 라인 때까지는 상승을 하고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과 지지가 싸워주지 않을까 매수와 매도가 좀 살벌하게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상승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지 라인 확보되어 있죠. 그래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양음량 패턴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매수를 지금 조금씩 공략을 해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87.7원에서 조금씩 공략을 해보시고 확대해서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구간이 이 저항성과 지지 라인도 있지만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인 추세 지지와 저항성도 있습니다.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인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찍어보니까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이 어제 양봉의 시작 지점이 62동 평균선을 딛고 올라가면서 상승한 게 맞았네요. 그렇다면 지금 87.7원 6원 공략을 해보시고 매도가는 84.9원대 라인 뚫리면은 나온다 짧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 밑에 지지 라인이 있겠지만 우선 어차피 올라갈 코인은 지지 라인을 올려놓고 올라갑니다. 내려가다라도 지지 라인을 올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순절가는 짧게 잡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우선 100원으로 가져가 놓고요. 제가 왜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가장 돌파를 하지 못했던 가장 센 저항대가 100원대 라인이에요. 심리적인 저항대도 100원이고 차트적인 저항대도 100원입니다. 그러면은 100원을 혹시나 돌파했다라고 한다면 이 오브스가 100원을 돌파했다 시장이 상승의 추세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대관이 돌파할 때는 반매도 전략을 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항대 라인이 돌파하면 이제 그 라인은 지지 라인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머지 절반은 다시 한번 1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량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시장 상승을 따라가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 그 비트필승 전문가가 상당히 또 첫 방송에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방송할 때 제가 지켜본 결과 매매를 상당히 잘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상당히 잘해서 오늘 무료방송에서도 아마 TV방송 얼굴이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 안 하고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필승님의 단타 매매 비법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투 더 골드문 배너가 있는데요. 패널을 클릭하시면 바로 비트필승님의 단타 매매 비법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창에 투 더 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means please me 감사합니다.